반갑습니다. 센스정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향사 중에 한 명이 프란시스 커정이라 아저씨가 자기의 이름을 내걸고 만든 브랜드 바로 메종 프란시스 커정 향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분이 바로 장볼고띠의 향수를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천재 조향사 중에 한 명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제가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만큼 이 커정 향수의 모든 향수들을 리뷰를 하고 싶은데 오늘은 바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로 프란시스 커정의 바카라 루즈 54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제가 가을 겨울 베스트 향수 중에 하나라서 사실 좀 나중에 좀 찍으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리뷰를 원하시네요. 바로 들어가 봐야죠. 제가 시향제 뿌려왔어요. 뒷면이네. 시향제 뿌려왔는데 이거 진짜 거짓말 1도 없이 3주가 지났습니다. 3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향이 아주 잘 나요. 아 이거 제가 밀봉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책상에 던져놨거든요. 그러면서 제 업무 보면서 조금씩 계속 시향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아직까지는 냄새가 나네요. 아 정말 지속력 하나는 끝장나는 향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름이 바카라 루즈 540이에요. 여기서 바카라는 프랑스 명품 크리스탈 브랜드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의 25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으로 한정판으로 250개를 바카라 루즈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건데 가격이 4,000불이나 했다고 합니다. 와 너무 비싸다. 그죠? 그리고 그 바카라는 그렇고 루즈 540. 루즈는 프랑스 말로 빨간색을 뜻하고요. 크리스탈이 빨간색으로 변하는 온도가 540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로 바카라 루즈 540이라는 거죠. 자 이름은 그렇고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엑스트레드 퍼퓸이 있고 오드 퍼퓸 버전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엑스트레드 퍼퓸은 조금 더 남성적, 조금 더 무거운 느낌. 오드 퍼퓸 버전은 조금 더 여성적, 조금 맑은 느낌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엑스트레드 퍼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럼 그 전에 엑스트레드 퍼퓸이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말씀드려야죠. 자 먼저 코롱, 오드 또 알래, 오드 퍼퓸 이까지는 우리 흔히들 많이 아시는 그 향수 농도 버전들이죠. 그런데 엑스트레드 퍼퓸이라고 15에서 40% 정도까지 알코올에 대한 향원액의 합류 비율을 높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향이 엄청나게 풍부하다. 그런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우리 뭐 요구르트 같은 거 먹죠. 그럼 손에 막 흘리고 끈적끈적해지잖아. 딱 그 느낌이 듭니다. 달달하면서 뭔가 먹고 싶은 향이에요. 끈적끈적한 그 달고나도 생각이 나거든요. 그 국자에 설탕 넣고 이렇게 막 비비면 끈적해지죠. 소다 넣기 전이야. 소다 넣기 전에 이렇게 막 비비면 끈적해지잖아요. 그 느낌이 연상이 됩니다. 실제로. 그걸 몸에 이렇게 바른 느낌이면 또 이런 느낌일까요? 아니면은 그 탕후루의 느낌도 좀 나요. 탕후루 먹고 나면은 손도 좀 끈적이고 입주면도 막 좀 끈적이고 막 그러잖아. 그걸 표현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네요. 그만큼 달다는 말입니다. 또 와인을 상온에 오래 두면은 그 끈적한 저맥질로 변한단 말이에요. 와인 마시다가 그 안 치우고 며칠 놔두면 그렇게 풀 수 있는 광경이에요. 자 이런 찐득함을 마치 몸에 바른 듯한 그런 질감이 느껴지는 향수입니다. 자 프란시스 커정 향수들의 그 좀 공통된 특징이기도 한데 아 약간 좀 쇠냄새라고 해야 되나? 약간 병원 냄새? 약간 소독약 냄새? 이런 게 사실 좀 느껴지긴 해요. 이 커정 향수들의 좀 공통적인 또 그런 느낌인데 자 뭔가 거슬리는 그 느낌이 있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공감은 가는데 그렇게 역하거나 싫치는 않더라고요. 조금 거슬릴 수는 있지만 저는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커정 향수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쇠 느낌, 소독약 느낌 이 느낌이 엑스트레드 퍼퓸 버전은 조금 덜 합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오드 퍼퓸 버전이 좀 더 쎄 느낌이 잘 느껴졌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꼭 시향과 착향을 해보셔야 하는 향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이제 향수 노트도 한번 살펴보죠. 처음 딱 향수를 뿌리잖아요. 그럼 아몬드와 샤프란이 합쳐가지고 오묘하게 향기를 뿜어냅니다. 진짜 오묘해요. 샤프란은 꽃이죠. 그 꽃인데 달콤 쌉싸름한 느낌 약간 레더리한 느낌 그러니까 가죽 느낌이 부드럽게 나는 그런 향기로운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느낌과 아몬드가 약간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간 좀 연상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미들로트로 일단 넘어가자고. 그럼 자스민과 미들로트에 시더우드가 쓰였거든요. 이 자스민도 꽤나 느껴지는 느낌인데 시더우드만의 그 특징적인 향은 저는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렌딩을 추가 막히게 했다는 소리죠. 시향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국내에서 막 자기들 미치향수라고 파는 향수들을 시향하잖아. 그럼 진짜 어이가 없어. 랩의 차이 확 느껴져요. 자 이 부분은 좀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베이스노트에 머스크, 우드, 엠버그리스가 쓰였는데 자 여기 이 엠버그리스가 이 바로 이 바카라루즈의 향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강한 엠버그리스가 느껴집니다. 자 엠버그리스가 뭐냐면 용연향이라고 해서 그 향유고래 분비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천년동물성 향유로 상당히 그 귀한 재료 중에 하나예요. 약간 좀 솔트한 느낌이 있고요. 또 약간 사람 살결같이 부드럽고 좀 따뜻하면서 포근한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재료거든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드와 머스크가 그 이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의 그 깊이감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짭짤한 아몬드를 설탕에 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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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향이랄까요? 자 향이 정말 고급져요. 달달하게 고급지단 말이야. 이거 시향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지속력 긴 거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지속력도 상당히 향수를 고르는 데 있어서 큰 요소이기도 하죠. 지속력은 일단 진짜 가비장수예요. 진짜 가비거든요. 10시간 진짜 거뜬히 갑니다. 출근할 때 뿌리시죠. 그 다음에 퇴근하고 집에 왔어. 딱 샤워를 하고 딱 자려고 누웠어. 그런데도 어디서 바카라루즈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센 향을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 확산력은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게 잊고 있다가 드문드문 달다구리한 요구르트스러움이 코를 싹 스쳐 지나가는데 이때 기분이 진짜 좋아지는 향수거든요. 자 가볍게 스쳐 지나가면서 맡을 때 이 향수의 진가가 발휘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자 남들이 내 몸에 코를 이렇게 막 가져다 대고 향을 맡진 않잖아요. 사실 그쵸. 서로 그 사람이 서로 지나갈 때 스쳐 지나가면서 바람이 전해주는 그 상대방의 그 향기. 자 사무실이나 학교에 앉아 있는데 그 시나브로 전해지는 그 어딘가에서 전해지는 그 향기가 있죠. 이 바카라루즈가 느껴질 때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아 지속력, 고급짐, 브랜드빨 다 갖춘 향수예요. 그죠? 인생 향수로 꼽으셔도 충분히 좋은 향수란 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치과 냄새, 소독약 냄새 그런 게 좀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아쉽게도 워스트 향수가 되실 수도 있어요. 자 진짜 사람 바이 사람, 코바이코 그런 향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더 재밌고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그 향수는 특히나 그 뿌리고 막 비비거나 이렇게 톡톡톡 거리시죠. 그러지 마세요. 뭉개지 마세요. 그냥 내비 두세요. 그냥 탁 뿌리고 내비 두세요. 그냥. 자 이 향수를 만든 프란시스 커장 아저씨가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비 두라고요. 자 개인적인 느낌으로 이 향수를 비비거나 이렇게 톡톡 뭉개잖아요. 그러면은 그 특유의 쇠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계절은 제 기준에서 사계절 모두 가능합니다만 사실 저는 또 가을, 겨울 인생 향수 편 찍을 때 이거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찬바람이 불 때 그 찬바람이 이 달달한 요구르트스러움을 전해줄 때 정말 효과가 좋은 그런 향수입니다. 어떤 효과? 상대방에게 각인시키는 효과. 오케이? 자 성별도 상관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드 퍼퓸은 약간 여성적 뉘앙스가 있고 엑스트레드 퍼퓸 버전은 약간 남성적 뉘앙스가 강한 듯 합니다만 두 가지 버전 다 향수 재료가 약간 다르고 느낌도 좀 다르니까 성별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직접 두 가지를 시향해보시고 꼭 착향까지 해보세요. 자 왼쪽에 한 개, 오른쪽 한 개 이런 식으로 팔에 뿌리고 시향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런 유니크하고 특징성이 강한 향수를 구매할 예정이시라면 좀 긴 시간을 두고 향수 트레이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할 확률이 낮아져요. 이렇게 유니크한 향수는 유니크하다는 말이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대중성이나 본명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긴 시간을 두고 이 향수 트레이를 끝까지 느껴보시고 구매하시길 권해드린 향수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 달달한 느낌이 답답하고 묵직하게 발현되면 사실 그 스위트한 향수는 손이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카라 루즈는 답답하지 않고요. 고급지면서 은은하게 스위트함을 뿜어내는 그런 향수입니다. 가격이 약간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 들으시면 충분한 만족감을 주는 그런 향수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하지도 않고요. 상대방이 각인시키기 정말 좋은 향 느낌이거든요. 자 나만의 향수를 찾으신다. 그럼 일단 프란시스 커중의 바카라 루즈 540 오드 퍼핑 버전과 엑셀 트레드 퍼퓸 두 가지 딱 시행해보시고 고르셔도 저는 이 향수를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센! 스승이 였습니다.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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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